여러분의 시스템이 비싸질수록 업그레이드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시스템 성향에 따른 매칭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100만원 안팎으로 디지털 소스 기기의 음질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손바닥에 썩 들어오는 아주 작은 사이즈라면요. 오늘 리뷰하는 웨이버사 W 스마트 허브와 노이즈 아이솔레이터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파일은 더 좋은 음질과 생생한 원음 재현을 위해 많은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새로운 자극에 목이 마르고는 합니다. 이제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룸과 같은 스트리밍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달이나 코브즈에서 제공하는 고음질의 음원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D를 선호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음악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을 하시죠. 더 좋은 디지털 스펙의 컴퓨터 스트리밍의 음악성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공유기와 같은 장치들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듣는 노래의 음들이 더 거칠어지고 음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이즈를 감수하고 스트리밍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스트리밍은 시기상조라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CD를 구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기도 하는 하이엔드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예산, 공간, 그리고 내무부 장관인 와이프의 눈치도 봐야 하는 매우 복잡한 셈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트리밍 노이즈 제거 솔루션으로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웨이버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웨이버사는 컴퓨터 스트리밍의 노이즈 제거 솔루션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의 브랜드입니다. 그동안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한 음질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뛰어난 노이즈 제거로 음질 개선 및 향상 능력을 가진 W 스마트 허브, W 코어, W 라우터, W 브릿지 등의 확실한 컨셉의 제품들을 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W 스마트 허브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W 스마트 허브 3.0과 디지털 케이블의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노이즈 아이솔레이터 시리즈를 출시해 국내외 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웨이버사의 W 스마트 허브와 노이즈 아이솔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 스마트 허브는 100% 웨이버사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네트워크상에 전이되는 노이즈를 제거하여 음질을 개선시켜주는 제품으로 2015년도에 첫 출시되어 그 음질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국내에서만 600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죠. 하지만 호평이 넘쳐나던 기존의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들을 집약해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인 3.0이 출시되었습니다. 극저 노이즈 설계 유니바디 통절사 가공 등으로 진동 및 방열 그리고 차폐를 구현한 것은 전작을 그대로 개생했고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 네 포트와 USB 노이즈 제거를 위한 포트도 있습니다. 이번 3.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경되었고 4뱅크 배터리 매니지먼트, 내부 온도를 유지해 클럭의 정밀도를 높이는 고도의 기술인 오디오 그레이드 고정밀 OCXO 클럭이 구현되었고 각 포트별 기능 설정 및 USB DAC를 위한 렌더러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웨이버사의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케이블로 전이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음질 개선을 시켜주는 데에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와 위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랜 케이블, USB 케이블, 코엑셜 케이블, BNC 케이블용 및 최근에 AS-EBU용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는 출시 두 달 만에 국내외에 1000대 이상의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W 스마트워보와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는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신호의 손실과 왜곡을 최소화하여 음질을 개선시켜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두 장치는 노이즈 제거 방식이나 역할이 다릅니다. W 스마트워보는 리티미온 배터리를 이용하여 EMI, 그라운드 노이즈 등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노이즈를 제거하는 액티브 장치이며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는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케이블로 전도되는 RFI, 임펄스 노이즈 등 물리적 노이즈를 제거하는 음질의 변화는 W 스마트워보 3.0이 전체적인 구조물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는 구조물의 내부, 음상의 정교함을 표현해낸다 할 수 있습니다. 즉, W 스마트워보는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는 물론 매크로 다이내믹스 개선까지 시켜주는 거시적 측면의 노이즈 제거라면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는 그 이후 미시적 마이크로 단위 노이즈 제거로 정교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두 제품의 가장 중요한 음질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는 부분입니다. W 스마트워보 3.0은 음악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꿉니다. 거시적 변화죠. 정숙해지고 무엇보다 컴퓨터 스트리밍의 치명적 약점인 거치름이 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뒤섞이고 혼탁하고 음상들이 겹치며 나오던 것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는 확장되며 악기 사이에 빈 공간 표현이 좋아집니다. 대역이 넓어지며 고역의 개방감이 생기고 중역은 투명해지며 저역이 깨끗하고 깊게 내려갑니다. 다이내믹스가 좋아져 디지털 오디오의 장점을 살려주며 오디오적 쾌감을 극적으로 올려준다 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아이솔레이터인 WLAN EXT-1의 가장 큰 음질 차이는 밀도와 질감입니다. 구조물의 정교함이 나오며 음상 내부의 밀도가 좋아지고 음색의 채도가 살아나며 악기의 질감이 좋아집니다. 미시적 변화죠. 더 작은 부분들, 작은 미세한 소리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여 피아노, 첼로, 보컬 등 각 악기들의 대비되는 음색과 자연스러운 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소 뻣뻣한 디지털 오디오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음악성을 만들어주어 유연한 아날로그적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음악을 들어보고 각각의 상태에서 음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닐스 로프그렌의 키스동고입니다. 일반 오브에선 전체적으로 협대역에 닫혀있는 소리로 개방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타음도 음 끝이 무디고 펑퍼짐하고 투박스러우며 닐스 로프그렌의 목소리도 비음이 심하고 맥이 풀려서 나옵니다. W 스마트 오브 3.0을 넣자 일반 오브에서 잘 들리지 않았던 관객들의 박수소리, 환호소리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해상력 상승이죠. 기타음이 투명해지며 고역의 샤프니스가 살아납니다. 중간중간 손으로 기타의 울림통을 두드리는 소리가 임팩트를 갖고 리얼하게 들리며 깨끗한 저에게 풍부한 울림을 만들어줍니다. 보컬은 음 끝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으로 입모양이 보이는 듯 사실적입니다. WLN EXT1에선 기타소리의 맑음이 그 순도를 달리합니다. 음의 밀도가 조밀해지며 기타의 음상 내부가 맑은 기타 배음의 울림소리로 가득 찹니다. 보컬은 마치 입속에 침이 고여있는 정도가 느껴질 듯 리얼해집니다. W 스마트 오브 3.0과 WLN EXT1을 동시에 투입하자 사운드가 자연스럽고 유연해집니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며 확장되고 음상 내부의 밀도가 좋아지며 빈 공간에도 밀입자의 음들이 유행을 합니다. 음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륨을 더 크게 올려도 부담스럽거나 시끄러워지지 않는 것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음 곡은 스탄게츠의 도랄리체 입니다. 일반 오브에서 스탄게츠의 색소폰 소리는 거칠고 투박하며 자극적입니다. 보컬 역시 음악적 여흥이 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음악이 전체적으로 지루하고 부산스럽기만 합니다. W 스마트 오브 3.0에선 색소폰 소리의 거칠음은 거칠음이 아니라 색소폰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투명해진 색소폰 소리는 개방되고 안 들리던 저역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바닥으로 깨끗하게 내려갑니다. 보컬의 사실적임과 호흡이 섞여 나오는 것 역시 분명 달라진 점입니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확장되며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공유기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던 기타 연주, 피아노 연주도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WLN EXT1에서는 색소폰의 소리가 맑은 음으로 가득 차오르고 배음이 확실히 표현되며 음색과 질감이 살아나며 유연함을 드러냅니다. 보컬은 분명 리듬을 타며 노래를 갖고 노는 듯한 여유까지 느껴집니다. WSmart Hub 3.0과 WLN EXT1을 동시에 투입하자 갑자기 음량이 커진 듯한 느낌으로 울림이 커졌습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도 이제 정말 재즈 공연장에 온 것 같아집니다. 음상이 커진 것이 아니라 선명해진 음상, 악기 배움과 음상 주변의 피어오름, 잔향의 앰비언스까지 더해지며 풍성함과 풍부함,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커짐입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 곡으로 맨델스 존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입니다. 일반 허브로 들어보면 그리 잘 된 레코딩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클래식 음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소 소란스럽고 피아노의 음은 가늘고 여유고 딱딱합니다. 고역이 잘린 듯한 현악 파트의 음 끝은 거칠게 깨지고 갈라지고 뭉치며 나옵니다. WSmart Hub 3.0이 들어가자 소란스러움의 사운드 스테이지가 일순간에 정리정돈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고역의 화려함과 저역의 깊음까지 표현되며 사운드 스테이지가 정교해지고 넓고 깊어지지만 WLAN EXT-1과 비교시 다소 옅어짐이 느껴집니다. 오케스트라와 분리되어 들리는 피아노의 울림이 투명합니다. 현악 파트의 음 끝의 갈라짐도 분명하게 개선되며 음 끝의 세밀한 엣지들이 살아납니다. WLAN EXT-1에서는 왜소하고 딱딱했던 로날드의 피아노 음이 옹골차고 선명해집니다.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의 음색과 질감이 살아나며 관악기의 광채도 표현됩니다. WSmart Hub 3.0처럼 음들의 뭉침까지 분해하지는 못하지만 치밀해진 사운드 스테이지로 음악적인 느낌은 매우 훌륭하게 승화됩니다. WSmart Hub 3.0과 WLAN EXT-1을 동시에 투입하자 도입부의 장중함이 마치 다른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빠른 템포로 음악의 시작을 알리며 이어지는 로날드의 옥타브 주법의 피아노 연주는 현란하고 절도가 넘치며 음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주고받는 조화가 너무도 아름답게 전개되며 음악의 열정을 다 쏟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후반부 화려한 관악기 방파르는 번쩍이는 금빛 광채를 뿜어내며 윗공간을 화려한 배음의 형연으로 가득 채우며 이어지는 피아노 연주 그리고 대비되는 목관악기의 따뜻한 음색의 질감까지 화려함의 극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합은 음악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훌륭한 연주와 뛰어난 레코딩임을 WSmart of 3.0과 WLAN EXT1을 투입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리퀴드하다는 표현은 액체 같다 촉촉하다 의 의미가 아니라 실키함을 넘어 음의 표면이 마치 수은 액체 표면의 매끈함으로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WSmart of 3.0은 확실히 음들이 섬세해지고 세밀해짐이 느껴지며 잘게 쪼개진 음의 입자들이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크리스피함과 실키함입니다. 그에 비해 WLAN EXT1은 음의 입자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의 더 미세한 음의 입자로 리퀴드함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런 리퀴드함은 디지털에서 느끼기 힘든 것이었죠. 하이엔드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프라노의 꽉찬 밀도와 매끈한 음색의 리퀴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이즈 아이솔레이터가 해냅니다. 스마트 허브와 노이즈 아이솔레이터 두 기기의 노이즈 제거로 인한 음질 개선 특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큰 시너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W 스마트 허브 3.0이 해상도, 대역과 사운드 스테이지의 확장, 정숙해진 뒷배경과 빈 공간 등을 만들어주고 WLAN EXT1이 각각의 음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듯 밀도를 가득 채워주며 화려한 음색과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즉, 오디오의 두 마리 토끼인 해상력과 질감을 모두 잡아서 오디오적 쾌감과 뛰어난 음악성까지 만들어내며 정교하고 깨끗한 디지털의 장점과 풍성하고 리퀴드한 아날로그의 장점이 모인 소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W 스마트 허브 3.0 만일 하나만 선택하라면 근본적인 처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디지털 오디오 음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CD가 더 음악적이라 컴퓨터 스트리밍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CD가 해상력이 좀 떨어지고 다소 뭉뚝하지만 음악적으로는 CD가 더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WLAN EXT1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코엑셜 케이블 등을 사용하신다면 W 코엑스 EXT1도 추천드립니다. 불투명한 막이 벗겨지며 속살이 드러나는 맑고 깨끗한 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은 DAC 가격대가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에 비하면 W 스마트 허브 3.0이나 W 브릿지에 WLAN EXT1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비 효과로 이만한 제품은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W 스마트 허브 3.0과 WLAN EXT1의 조합은 고가의 DAC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줄 것입니다. 현재까지 웨이버사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는 랜, USB, 코엑셜, BNC 용이 있으며 최근에 AES, EVU 용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단자의 차이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음질의 개선방향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은 제품의 차이라기보다 각 케이블이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WLAN EXT1, WUSB EXT1 두 노이즈 아이솔레이터의 음질 변화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개선점은 음색, 질감, 밀도가 좋아져 음악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음들이 순화되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생기가 돌아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WCOEX EXT1은 불투명한 막이 한꺼풀 벗겨진 듯 음의 맑음이 드러납니다. 답답했던 고역에 개방감이 생기며 음의 생기가 돌고 음색도 좀 더 선명해지고 진해지며 원래의 음색이 나옵니다. 질감이 살아나며 음들의 분해가 좀 더 미세하게 이루어지며 세밀한 디테일들이 살아납니다. 코드 M 스케일러에서 WBNC EXT1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케일입니다. 갑자기 중저역대에 무게감이 생기며 임팩트가 좋아지고 스케일이 커집니다. 고역이 투명해지고 맑아지며 하단에 저역의 에너지가 깔립니다. 코드 M 스케일러가 업스케일링을 하며 해주는 세밀한 음의 입자 입체적 사운드 스테이지의 능력이 극대화되며 더 커지고 뒤로 물러나는 사운드 스테이지에 마치 DAC를 몇 단계 상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준 느낌마저 듭니다. ASEBU 버전은 최근에 받아서 아직 테스트를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웨이버사 WSmart Hub 3.0과 노이즈 아이솔레이터의 음질적 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설명과 근거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지만 가장 확실한 건 직접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WSmart Hub 3.0과 노이즈 아이솔레이터 시리즈는 분명한 음질 개선을 만들어주며 그 차이도 매우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노이즈를 제거해 컴퓨터 스트리밍에서도 감춰졌던 원음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음을 재생시켜서 배음과 앰비언스로 뛰어난 음악성을 만들어 준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평소 시스템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의 노이즈가 거치면서 음들의 하모닉스가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음질의 향상이 생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비틀즈의 A Day in the Life라는 곡에는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강아지만 들을 수 있는 15초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집화 노이즈를 이용해 야생 동물을 쫓아내거나 벌레들을 쫓아내는 제품들도 상용화되었죠. 이 소리는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넘지만 음악적으로는 앰비언스나 잔향에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이파이클럽의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한 후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V를 켰을 때 자리를 피하던 반려견이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를 연결한 다음 같이 TV를 보게 되었다며 강아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밈이 될 정도로 끝없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파이클럽에서 진행됐던 대여 이벤트와 리뷰어분들의 리뷰, 그리고 직접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오셨던 사용자분들의 극찬, 하이파이 애호가들 사이에선 일종의 신드롬이 일어나는 듯한 현상이 보일 정도의 인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여 오디오의 음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WSmart Hub 3.0과 노이즈 아이솔레이터의 음질이 궁금하시다면 하이파이클럽 시청실에 예약 방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그 음질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